오늘 주말에 그 군복 준비와 군장이랑 아 내가 군복이랑 군장에 어딨어 쌤 없으면 만들어 확인요 오늘 파스 10만원치 삽니다 아니 근데 나는 몰랐거든? 나는 이게 만숙이 벌칙이니까 나머지는 편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이씨 우리가 죽기상이라고 해야 되더만 우리는 좀 그 중간에 하던 거 힘들면 탈 수도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100개를 받아야 된대 아 근데 커피 더 넣어야 되는데 커피 시원하게 해갖고 먹어야 맛있는데 어? 아니 행군체험이라면서요 군대 시원한 거 안 준다고요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이거 시원한 거예요 그 정도로 딱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조지야 아 그럼 초코파이도 시원하게 해갖고 먹어야 되는데 아이유 놀러 오셨자구요 아이유 아 여기부터 좀 뚫려야 되는데 이거지 아 그니까 어떡하냐 진짜 놀러 오면 신나게 와버렸네 토요일이야 가지고 그러니까요 나 하루를 왜 이런 날을 잡으셨어요? 잡아도 보통 1시간 1시간 반 하면 오는 걸 2시간 반으로 오고 있네 와 나 미치겠네 아 근데 그게 없는데 조명이 없는데 큰일났네 아 그 뒤따라 오시는 분은 라이트 켜고 오시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파리 다 먹겠네 해파리요? 하하하하 알아서 계속 가세요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이 행군을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하하하하 에? 아 이제 석답으로 거기에 진짜 기분이 당졌던 게 지구 쳐다보는 격이네 진짜로 천천히 운전하세요 진짜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됩니라 하하하하 아 진짜 노랑이는 개인시간 방송 때가 어떻게 되냐 개인시간 방송 때요? 아니 한국어부터 배우세요 아니 진짜 독특쓰지 말고 개인시간 방송 때는 뭔데요? 개인시간을 말해달라는 거야 방송 때를 말해달라는 거야 뭐야 이게 이거 뭐야 개인 방송 시간 여자분 목소리 남자 같다고요? 아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반말은 새가 듣고 남말은 지가 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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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네 우와 깜짝이야 여기 럭키 프라자 나네 럭키 브라자로 가자 하하하하 저기서 프라자 사면은 진짜 일본이 집도 다 했다 하하하하 깜짝 놀라버렸냐 하하하하 나 진짜 나 진짜 엄마 분식에 우리 엄마 없으면 진짜 가서 따진다 하하하하 저기 엄마 분식 있네 어 우리 엄마 없으면 없지만 해라 진짜 어?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닌데 왜 엄마라고 세뇌해 따집니다 아 씨 그루 안 가졌어? 진짜로? 아 진짜 안 가졌어? 뭐? 그루 안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힌다 안녕하세요 박주아입니다 야 빨리 인사해 만수현이 벌칙방송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원히 끊어놔 야 뭐 기계야? 어 이거 측면에 막고 싶나? 아 잘합시다 아 잘합시다 네 만수길은 그냥 잘 보여 걱정마 걱정마 야 뭐야 카메라 등장아 왜 이렇게 길이 안 채워 진짜? 도화야 왜왜왜왜 도화야 손 마다 잡는데 라디오 끊기지 않게 야 모비 형 지금 도화야 우와 나 진짜 6.3.2 1.2.3.2 1.2.1.2 1.2.1.2 발 안 맞추면서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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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1.2.1.2 아 두 것 다 맞췄네 야 씨 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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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 띈적 아냐 아 무슨 야 이거 받은 거야? 아주 이쁘고 말 미니깨 내가 더 이쁘다 참.. 아 여기 다 입고 가고 싶지 않아 이쁘고 봤냐 아 진심이야? 이거 그래도 장교 출신 어떻게 한지 안 됩시다 아 이거 안 하려고 선역했는데 왜 이런 거 지금 야 난 흰색 발라볼 일이 없었는데 후회다니 싫어 가미는 눈썹을 이어 어 검은색으로 눈썹을 이어 눈썹을 이어 그래 넌 지금 눈썹 무신해야 돼 호런소나무 불러주세요 호런소나무? 호런소나무? 호런소나무 호런소나무가 시작부가 뭐였지 시작부만 알면 다 모르는데 솔솔 푸른 소나무 이런 노래가 있나? 자작하는 거지 쌤 뭐야? 시간 전을 이 사람 윗질이래 나는 저 역하지 13년 지났어 13년 어? 13년 지났다고 쌤 군번 기억나? 07-7-8-8-8-4 이상입니다 와 너는? 노랑아 너도 기억나? 12-710-6366 와 나까지 오리네 귀엽다 아 짬찌가 물 귀여워 아 12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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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면서 참네 아니 난 짧다 위에가 아 그 장만 들어도 짧지 짧아 저는 야간 보충 썼을 때 그 북에서 날라와가지고 저 칼맞은 여자에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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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자녀 가셨나 그래가? 네? 아 저 때는 진짜 그때 진짜 아무래도 저 심장 떨렸었어요 그때 아 뭐하세요? 아 야 여긴 진짜 뭐가 많다 야 이쁘다 좀 이거 화면이 좀 많이 흔들려도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가 원래 걸을 때 뒤둥거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은 저 보폭에 맞춰서 당신의 핸드폰을 흔드세요 이렇게 보폭에 맞춰서 그러면 딱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니까? 쉬었다 가네 쉬었다 가네 뭐고 가을 파악 가을 파악 감성팔에 안 가 야야야 편집자야 여기 슬픔 보금 들어라 알았다 알았다 보여줄게 물집 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야 그거 여탈하라하라 네 르르르르르 내 점토 하준가? 만숙이 오늘 이렇게 시청자를 위해 발바닥을 희생한다 근데 카메라는 좀 안 담긴다 아시말 카메라 그냥 돌아오면 말인데 아.. 진짜로 아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쉬어야 돼요 다리가 길어서 아 네네 여기서 한 번 쉬게요 쉬는 김에 코너 속에 코너 노랑이가 만숙이를 얻고 여기 한 바퀴 돌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티카 찬스예요 와 단돈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한 바퀴 콜 와 기사 오오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노랑이 힘 좋아 2, 2, 3 사아기 4 부다기 스케치 뭐야 빅빅빅 뭐야 지털인데 기털? 아 보나판데 미쳤어 힘 좋다 도랑이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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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기 야 잠깐만 바지 떴졌어 야 잠깐만 뭐라고? 바지 떴졌어 진짜로? 야 잠깐만 바지 떴었어 마야 충분해요 충분해요 일단 충분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만숙이 무릎도 봤는데 무릎이 실개골이 안 보여준 거고 부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될 거 같아요 물이 많이 부어있어서 저희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물에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지금 서 있을 때 무릎이 계속 시려서 괜찮아 바지 터진 만수가 바지가 진짜 터졌어요 진짜로 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게 20km 걸어왔다고 하거든요 아 여기까지 노랑이도 와주고 주화도 와주고 다른 사람들 다 고생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자 저희 여기 여기서 사진 한번 진열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방충할게요 어